이번 시간에 우리 글을 작성했을 때 글 목록이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글 목록은 여전히 데이터 디렉토리의 파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 목록은 우리가 어디서 구현을 했냐면 main.js로 가보시면 모든 페이지에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줬던 거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db로 바꿔야죠 row db로 require limit에 db로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에서 db에 get 어떻게 하면 돼요? topics find를 할 필요 없이 그냥 value 이렇게 하면 모든 값을 가져오겠죠? 현실에서는 여러분이 몇 개를 가져올지 뭐 이런 식으로 take, back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끝장납니다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row db는 아마 그렇게 해봤자 결국에 다 가져오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깔보는 것 같은데 확인 안 해봤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얘는 아무튼 그 다음 그렇게 해서 list라고 하는 결과를 저는 갖고 왔고요 request list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request list 이렇게 해서 list를 주고 next callback을 실행시켜서 이 middleware를 끝내는 거죠 그 다음 middleware를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리로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튀어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서 template.js로 limit에 있는 걸 들어가서 list function을 보면 거기서 파일리스트를 직접 가져오는데 파일리스트에 각각의 원소는 파일명을 담고 있는 스트링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대신에 이번에는 객체를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title로 바꾸고 아니, id로 바꾸고 얘는 title로 바꾼 다음에 리로드 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multi-user passport.js.auth 이렇게 나오는데 클릭했을 때 그 글이 잘 나오고 그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